What K-pop song does Kim Lip enjoy listening to these days? Kim Lip이 요즘 가장 즐겨듣는 K-pop 노래는? 대박 Kim Lip 씨가 지금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힌트 안 돼요 네 힌트 주실 수 있나요? 어... 이분이... 솔로로 나왔을 때 제가 진짜 계속 봤어요 아 근데 두 곡이 있잖아요 두 곡이요? 두 곡을 내셨잖아요 먹을 건가? 최근에 한 곡 더 내셨잖아요 아 언니예요 아아 야 팀전이야 아 팀전인가? 아 오케이 먹을 거야? 언니는 탈락이야 탈락이라고? 어...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오케이 제가 계속 봤죠 여러분 날씨야? 아닌데 최근 솔로로 나온 여자 가수님의 타이틀곡 어떤 곡일까요? 언니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해요 다들 적으셨죠?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짜잔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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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어? 제목을 안 적으셨어요? 아 그렇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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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언더그라운드 너무 지속딱 좋아가지고 정말 좋아합니다 김 립씨의 언더그라운드 버전 들어볼 수 있어요? 와우 언더그라운드 와우 언더그라운드 오케이 공개 너무BOY 아유 Reno